학생들이 오늘 자기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노래와 춤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의 각자의 문화를 자랑하고 또 다른 학생들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래서 국제시민으로서 더욱 서로 사랑하고 또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. 국제시민으로서 더욱 사랑하고 또 다른 학생들은 무엇을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. 국제시민으로서 더욱 사랑하고 또 다른 학생들은 무엇을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. 국제시민 gewinhos 국제시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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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